구례군이 9년 만에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재추진하면서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구례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 변경안 등을 포함한 공원 계획 변경 요구서를 다음 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구례군이 선정한 케이블카 노선은 지리산 온천지구부터 종석대 1원을 연결하는 3.1km의 자동순환식 케이블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구례군이 9년 만에 다시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과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. 구례군이 9년 만에 다시 케이블카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구례군의 선정한 케이블카 공동체은 국립공원과 공공권, 국물립공원, 국립공원 등이 1.5km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.